이 사람들은 다 뭐야, 기자들이야? 야, 뉴스 사이니까 상당한 게 언제부터 기사거리였다고 아주. 여하진 찌드러 온 거지, 뭐. 안 가고 모여 있는 거 보면 아직 사진 못 건졌나 보네. 잠깐만. 아, 왜 또? 뭘 어쩌려고. 알았어, 놔봐. 자, 잠시만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 알죠? 나 그 HBN 보도국장인데 뭐 얼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네요. 근데 나 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. 야, 니들은 지금 고인한테 조인은 표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? 야, 같은 기자끼리 이건 좀 아니지. 뭐 먹고 사느라 기자정신 개뿌린 거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도리는 좀 지켜도 살자. 그 정도 할 수 있잖아. 못 알아들어? 가라고 좀 쪽팔리게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. 예, 어휘들 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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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들 가세요. 빨리 가겠습니다. 자, 다 가 стро. 한 번 더 earns다. 가자. 자, 다 가세요.